지금 듣고 계신 목소리는 제가 직접 만든 마이크로 녹음된 소리입니다. 부품 가격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만원도 안 든 것 같은데.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쉬워요. 게다가 지금 48V 팬텀 파워를 이용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 마이크이기 때문에 집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쓰시거나 아니면 믹서 연결해서 쓰실 수도 있고 성능도 지금 들으시는 목소리, 문제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문제 없을걸요? 파라소닉에서 나온 WM61A라는 부품인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긴 한데 아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캡슐, 저항 하나, 캐페시터, 콘덴서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걸 이제 데모로 만들어 본 거고 오늘 영상에서 좀 견고하게 제대로 된 마이크처럼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따라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일단 기초적인 마이크 테스트 여기까지 하고 이 마이크로 녹음을 하면서 어떻게 제작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설명에 앞서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죠? 별거 없어요 진짜. 납땡만 몇 번 땡땡땡 지지면 완성입니다. 필요한 부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 캡슐. 마이크 캡슐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중에 상당히 성능이 괜찮다고 알려진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게 파나소닝에서 나온 WM-61A. A가 있고 B가 있고 그런데 단자가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그 차이예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유통되는게 A버전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는 김에 얘를 100개를 샀어요. 안타깝게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베이에서 직구를 했는데 한개 사면은 뭐 싸게 사면 5천원 뭐 좀 비싸게 사면 만원 뭐 이렇게 하더라구요. 근데 그거 살 바에는 그냥 100개 사자. 제가 100개를 샀을 때 기준으로 한개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저는 오늘 사용할 것은 한개만 이렇게 빼놓겠습니다. 언제 다 쓰냐 이거. 이거 말고 특성이 더 좋은 캡슐들도 상당히 많아요. 언제든지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나중에 좀 다른 캡슐를 사보고 싶어요. 저항은 딱히 정해진 값은 없어요. 이게 스트리 인터페이스나 뭐 이런 기기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100K 저항을 사용하겠습니다. 왜 제가 100K를 쓰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캐페시터 이것도 사실 딱히 정해진 값은 없어요. 근데 보통 4.7 마이크로패럿 50볼트 정도. 가장 일반적인 값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마이크니까 마이크 커넥터에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렴한 건 국산 제품 사셔도 되고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옵션입니다. 이렇게만 있어도 이거 하나 2천원짜리거든요. 이렇게 꽂아 쓰셔도 되고 또는 그냥 이게 워낙 작기 때문에 이 끝에다가 마이크 캡슐를 그냥 붙여도 돼요. 이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이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끝에다가 마이크 캡슐를 위치하게 되면 이 사이즈로 그냥 마이크가 하나 나오는 거죠. 이런 마이크가 탄생하는 거예요. 오늘 만들어 볼 거는 조금 더 왔고 한국어로 전혀 뭐라 해야 돼. 어쨌든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19mm 폭살이라고 그러죠. 이거 되게 싼 거예요. 킹토니 대만잼 2분의 1인치짜리. 이거 좀 큰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아 이걸 쓰면 안 되는구나. 자 이걸 쓰겠습니다. 똑같은 건데요. 이 쇠로 된 걸 쓸게요. 금속 표면들끼리 붙거든요. 그래야지 잡음을 좀 잡아줘요. 쉴딩 역할을 해주거든요. 제가 개발한 회로가 아닙니다. 이미 심플 P48 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심플 간단한 P 팬텀 파워 48V 회로에 대한 문서가 있어요. PDF 파일이 하나가 제일 먼저 뜰 텐데 일렉트랫 캡슐이라고 그러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믹서에 48V 팬텀 파워를 전원 소스로 어떻게 작동시켜서 아주 간단하게 마이크를 만들어낼 수 있냐. 그거에 대한 설명 페이지에요. 저기에도 WM61A를 기준으로 지금 회로도가 소개되어 있는데 잘 읽어보시면 사실 WM61A보다 프리모 EM17이 이런 캡슐이 노이즈는 더 작다. 그거는 추후에 또 부품을 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LR 커넥터 이게 순놈이에요. 안쪽에 커넥터는 이렇게 밀면 빠지거든요. 나무판에 구멍을 좀 뚫어놨어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1번 핀, 2번 핀, 3번 핀, 그리고 그라운드 그라운드는 벽면이랑 붙어요. 첫 번째 100K 팬텀 파워는 48V DC가 들어오는데 지금 보시는 이 캡슐은 작동 전압이 스펙을 보시면 2V에서 10V 사이에요. 48V를 작동 전압에 맞게 다운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전자공학 이런걸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류를 모르고 또 여기에 저항 성분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항 하나를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 전압을 다운 시킨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킷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보여드린 것 말고 좀 제대로 된 회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구글링 해보시면 이것보다 살짝 복잡해요. 트랜지스터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항 하나만 써도 쓸만하게 만들 수 있다. 단, 48V를 2V에서 10V 사이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몇 오옴의 저항을 사용해야 되나 물론 문서를 보시면 이 문서에서는 지금 150K 정도만 쓰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실제로 이 저항 대신 이런 가변 저항 하나를 써가지고 돌려가면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해봤어요. 한 4V, 5V 사이로 딱 걸릴 때 이걸 딱 떼가지고 여기를 재봤더니 90KW 정도 나오더라고요. 100KW 정도 쓰면 2V에서 10V 사이 작동 전압으로 맞출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100KW을 사용하는 겁니다. 저항 하나를 그라운드에다가 그냥 끝까지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그 선을 그대로 이용해서 1번 핀에다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 없는 선을 잘라 주고요. 납땜 2방 땅땅 이렇게요. 캐페시터 콘텐서 긴 쪽을 2번 짧은 쪽을 저항 끝다리랑 같이 붙이는 거예요. 근데 최대한 지금 작게 만들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스포츠 머리처럼 잘라 줍니다. 짧은 쪽은 일단 위로 제껴둬요. 2번 이렇게 납땜을 하겠습니다. 저항 이 다리랑 캐페시터 이 다리랑 묶어줄 거예요. 일단 길이 측정을 좀 해볼게요. 이 정도 길이 나오면 되겠네요. 이것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다 구멍 하나 파 놨습니다. 외부 케이스와 붙어있는 점이 하나 있고 안 붙어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외부와 붙어있는 점을 마이너스로 보시면 돼요. 플러스를 오렌지색 외부와 붙어있는 마이너스를 흰색을 납땜을 하겠습니다. 선 위에다가 살짝 납을 좀 붙여주고요. 한 번씩은 땅땅 찢어주면 돼요. 요거를 개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해보지 않았는데 여기를 뭐 긁어내고 여기를 뭐 잘라내고 근데 굉장히 미세하게 긁어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좀 특성이 조금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끝! 자 일단 기본은 끝났습니다. 작동해야 돼요. 이대로 자 기본 작동 테스트 중입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노출되어 있어요. 손이 뭐 콘센트 쪽에 가까이 간다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 쪽에 노이즈가 타고 들어옵니다. 케이블이 좀 길어진다거나 할 때는 케이블 자체를 쉴드 케이블을 써야 됩니다. 여기 아까 보신 자료를 잘 보시면은 실드 케이블을 쓰라고 되어있어요. 실드 케이블을 쓸 때 여기 있죠. 여기에 실드 케이블을 담으면 안 돼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라고 했지만 여기 그라운드에 마이너스 커먼 그라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압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 소켓과 마이크 캡슐에 여기가 닿지 않도록 절연을 할 거예요. 저희 집에 우연찮게 이렇게 구경이 딱 맞는 고무링이 있어요. 이게 그로맷이라고 그러는데 저 에폭시로 그러다가 급 귀차니즘이 와가지고 글루건으로 하겠습니다. 글루건 무시하시는 분들 많은데 글루건 생각보다 접착력이 상당히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랑 얘랑 정기적으로 붙어야 돼요. 붙긴 붙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얇은 철판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덧대 줄게요. 듬뿍 찍혀서 어우 그 사이에 굳어버렸어. 잠깐만 어우 땅에 발라야 되겠다.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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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리고 옵션 이렇게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게 마이크라니 마지막으로 들어 보겠습니다. 제 목소리 어떤가요? 믿겨지세요. 이게 제가 직접 만든 마이크라니 제가 지금까지 해본 DIY 중에 완성도가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지향성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마 지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방 안에서 이렇게 한다고 아니면 외부의 앰비언트 자연의 소리 그런 용도로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에 마이크 포트 3.5mm 잭으로 연결해서 쓰고 싶은데 그걸 안 되냐? 왜 안 됩니까? 되죠? 그건 너무 쉬워요. 제가 지금 녹음기에 마이크 단자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카메라에 3.5mm 마이크 단자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3V 정도 나오죠? 이 캡슐은 2V에서 10V 사이에 전압을 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만 연결하면 바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공들의 파파입니다. 이렇게 쓰실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네. 너무 간단하게 손만 연결하면 돼요. 얘는 지이 하는 노이즈가 생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드 케이블 쓴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실드 케이블인데 여기서부터는 그냥 뭐 다 노출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와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아마 노이즈는 안 될 겁니다. 마지막 엔딩은 이 마이크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썼던 캡슐은 DIY로 마이크를 제작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캡슐이고 너무너무 간단한 부품 저항하나 캐페시터 하나 납땜으로 몇 군데 떵떵떵 붙이면 이렇게 48V 팬텀 파워로 작동하는 마이크 욕심을 좀 더 부리신다면 저처럼 2분의 1인치 소켓에 19미리 복살이라고 그러죠. 박스 소켓 이렇게 사용하시면 진짜 마이크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리고 2,000원짜리 폼 하나 이렇게 꽂으면 와 이거 마이크 어디서 샀냐 그럴 거에요. 아니면 그냥 소켓 안에 다 넣어 버려 가지고 진짜 이게 마이크인지 소켓인지 커넥터인지 미니 사이즈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DSLR 마이크 입력 단자 또는 이런 뭐 줌 H1 H6 이런 녹음기 있잖아요. 거기 마이크 단자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와이어링만 딱딱 붙여주면 바로 작동을 한다는 거죠. 파나소닉 WM-16A 이런 캡슐이 국내에서는 지금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캡슐들도 그래요 사실. 그런 전자부품 판매 관련된 분들께서는 부품을 좀 수입을 해 보세요. 개당으로 사면 5달러에서 10달러까지 해요. 저 100개 사는데 10만원 들었다가 배송비까지 개당 1000원이에요. 1000개 박스로 파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미국에 좀 이윤을 붙여 가지고 팔아보시면 파시는 분들도 쏠쏠할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수입하세요. 파세요. 돈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죠. 또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를 좀 많이 수입을 하셔서 파시는 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은 리본 마이크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 예전부터 너무 만들고 싶었어요. 리본 마이크. 리본 마이크가 DIY의 꽃이에요. 마이크 진짜 이쁘지 않아요? 벗겨도 예쁘고 꽂아도 예쁘고 감사합니다. 홍두려파파였습니다.